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이게 항상요. 뭐, 그 예배 사회도 보고, 뭐, 설교도 하고, 항상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요. 항상 쓸 때마다 떨려요. 네, 그건 참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 제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지, 네, 항상 떨리고, 그러면서 항상 설레이고, 그러다 이제 발동에 걸리면은요. 네, 이제 흥분하고, 네, 그게 바로 저거 중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참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해요. 네, 뭐가 감사하냐면, 그, 사실은 오늘 제 생일이에요. 네, 하하하,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 박수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젯밤에요. 사실 이 강의도, 뭐, 작년에 다 했었어요. 했던 강의고 한데, 어젯밤에, 참 그게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 어제 다 그 강의를 다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그,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완전히 또, 새판이 짜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막, 자료 찾아가지고, 막, 새로 강의 한 만들고, 막 하면서 하다보니까, 2시 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밤에, 2시 반에. 그래가지고, 그걸 딱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아, 그냥 마음,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뭐가 설레이냐면, 오늘 아침에, 어, 누군가를 만날 텐데, 여러분들이요. 예, 만날 텐데, 아, 누구실까? 예, 누구실까? 예, 누구실까? 예, 누구실까? 옆에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 이 분들이에요. 예, 이게, 아, 너무나 이렇게, 막, 설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 밤에. 그래서 지금 제 눈이 부어가지고, 어, 너무나 설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인간적으로는, 아, 오늘 또 얼마나 많이 오실까? 또 그런 또 이렇게, 염려도 들고 하는데, 아,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 사실은, 작년에도 교회관이 큐티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큐티 나눔도 하고, 뭐 큐티 공개 강좌도 하고, 또 2학기 땐 이 강좌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는요. 솔직히, 뭐,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했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아, 오늘은요. 딱, 그, 원래는 오늘 찬양인도 제가 혼자, 어, 할 뻔했어요. 예, 제가 항상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부탁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 정진영 목사님이, 사냥인도 해 주냐 말이에요. 예, 예, 그거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오늘 이 반주가요. 우리 교회 메인, 메인, 그것도. 예, 그 사냥 반주하신 분이 반주를 해 주질 않았나. 예, 뒤에서 방송팀이 또 따라주, 옛날에는 제가 그 볼륨 다 올리고, 다 마치고 했거든요. 거기서 또 이번에 또, 이 큐티 팀에 섬겨주시는, 또 우리 새로, 박정원 전우사님이라고, 전우사님까지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간식도 섬겨주시는, 집사님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너무나 선물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게 느껴지니까, 그냥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저에게 그냥 종합 선물 세트를 그냥, 예,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영상까지 찍어주시네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부담도 되고, 예, 한데, 무엇보다도,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해요. 또 보니까, 어떤 집사님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막, 여러 곳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담도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이 좋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소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다는 것을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냥 하나님 사랑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큐티예요. 그게 큐티. 제가 좀 이따 강의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큐티가 어렵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울까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거긴 문제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바꾸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12시까지 이걸 마치려고 하는데요. 또 제가 하다 보면, 흥분하다 보면 이게 문제예요. 막, 없던 게 나오고, 막 이렇게 붙어요. 사조기. 예. 근데 그게 좀 있어요. 또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12시까지 마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봄에 큐티 기초 신앙 강좌가 열려요. 사실은, 오늘은 그거에 그냥 액기스만 뽑아와가지고, 이 막배기만 여러분과 같이 나눈 거에요. 가장 중요한 것만.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큐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액기스만 나누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 강의 들어보시고, 아, 좋다 하면 그때 좀 많이 등록 좀 해주세요. 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 들어오실 때 여러분 자료는 다 받으셨죠? 핸드아웃 받으셨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드리고 싶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예. 여기 왜 오셨어요? 예. 예. 왜 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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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셨어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집사님. 왜 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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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을 알기 위해서. QT를 전혀 한번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없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왜 오셨어요? 저도 QT를 몰라가지고. 네. 처음 이제 QT를 접하시는 거고요? 예. 오셨고요. 보니까, 뭐 또 어떤 분들은 QT 강의 다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상관없습니다. 예.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뭐든지요. 여러분 운동을 배우든지 수영을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처음 기본기를 잘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기본기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그걸 뜯어보치는 게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처음 QT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QT 세미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QT가 어렵다는 거예요. QT가 어렵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세미나들이 많아요. QT 방법을 가르쳐주는 세미나.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들 쫓아다니면서 막 모든 세미나는 다 들어요. 그럼 내가 QT를 잘할 수 있겠지.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QT 하면은요. 특별히 이제 제작 훈련 하시는 분들, 뭐 사역 훈련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QT 과제도 막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QT를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막 QT 감각증에 막 걸리세요. 그러면 만나면 막 QT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QT를 정말로 잘하고 싶으세요? QT는요. 거꾸로 생각하면 왜 우리가 QT가 잘 안 되느냐. 예. 그거는 우리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QT는요. 우리가 어떤 방법의 문제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QT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그건 태도예요. 태도. 예.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예. 제가 QT를 처음 배웠던 게 대학교 3학년 때인데요. 한 친구를 통해서 여세요. 전 QT를 몰랐어요. 근데 한 친구가 항상 걔는 정확하게 이런 말을.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요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래도 들려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되게 보수적인 그런 그러니까 제가 보수적인 그런 신앙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슨 이단인 줄 알았어요. 이단인 줄. 이단은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리 무슨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얘는 맨날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침에 들었대요. 맨 처음에는 제가 같이 놀면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얘는 집에서 혼자 미는 애예요. 그리고 교회 안 가면 아버지가 여자애인데 머리 자른다고 맨날. 빕박 당하고 막 하여튼 그런 애였어요. 근데 얘는 꼭 이렇게 다닐 때마다 아침에 이렇게 조그마한 수첩 하나하고 조그마한 성경을 꼭 같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시간 나면 그거 꼭 보고. 그래가지고 이상하잖아. 그러면서 한 가지. 걔가 나 한 살 사이인데. 걔를 만나면서요. 걔는요. 이상하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교회 다녀도 뭔가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렇게 표정이 다르고요. 한 가지 분명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뜬다는 게 뭔가. 그랬더니만. 오늘날 말하면 그냥 큐티를 한 거예요. 큐티를. 아침마다 그냥 성경 펴고. 그때는 얘는 큐티 집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 펴고. 그냥 큐티 한 장. 그러니까 성경말씀 한 장을 읽는 거예요. 읽고. 그 읽은 말씀 중에서. 자기 마음이 와 닿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적고. 그리고 나서 그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이제. 그걸 계속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또 보고. 또 만나는 사람들 그걸 얘기해 주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 큐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큐티를 이제 처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걔한테 보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큐티가 뭐예요. 그건 참 말하기가 좀.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방에 가서. 그 당시 책을 찾아봤어요. 큐티에 관한 책이 있나. 요즘은 그런 책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제가 닿기 사망할 때만 해도. 그땐 그런 책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오거든요. 두란노에서. 찰스 스테니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그 루트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예. 말씀.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큐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책을 읽었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은 이. 예수 전도자네. 이. 조이 도우순이라는. 지금 거의 할머니. 할머니가 되어질 거예요. 그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딱 머리를 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책도 사실은 조금. 저의 신학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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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좀. 저한테는 충족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이시니까. 얼마나 멋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손에다가 매니큐를 칠하시는 거예요. 예. 매니큐를 칠하시는데. 이 할머니가. 뭐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싶어서. 어떤 음성. 하나님. 손에다가 빨간 매니큐를 칠할까요? 노란색 매니큐를 칠할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단 같지 않아요?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그냥 놨다가 아이고, 뭐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이론까지 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랬었는데 근데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뭔가 있는 것과 나한테는 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까지 다 읽었죠. 그러면서 제가 딱 물을 붙였던 게 뭐냐면 신학을 떠나서 그것이 좋고 낙부를 떠나서 이분에게는 있고 내 분에게는 없는 것, 나에게는 없는 건 뭐냐면 제가 잠을 좀 못 썼어요. 그 태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려는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 여태까지 성경은 읽었지만, 눈으로 봤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다 하려고 애쓰고 묻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맨날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놓고 이거였어요. 관찰하고 뭐가 있지? 이런 태도였어요. 근데 이 조이 도우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보여준 이 할머니의 모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여 말씀하고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세요? 휴태가 어려운 건 이거예요. 이런 태도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막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막 발견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때로는 안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그냥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에서 중요한 태도는 들으려는 태도예요. 들으려는 태도. 내가 들으려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 제가 부족하지만 사랑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요. 에피소드가 많은 큐티를 하다 보니까요. 큐티는 딴 게 아니라 삶이 오픈이 돼야 되더라고요. 삶이 오픈이 안 되면 큐티는요. 거기는 그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자꾸 사족이 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예상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들으려는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많으세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뭔가 그 코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죄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예. 그게 뭐냐면 이거요. 제가 그 그 본당 우리에게 오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막 영어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막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듣고는 쉽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녹음해서 듣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예. 1년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눈치 보면서 막 하여튼 그러면서 막 같이 공부를 한 거죠. 예. 그랬는데 제가 뭘 깨달았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 언어가 흩어진 게 결국 인간이 바벨탑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생각하는 건 똑같고요. 예. 표현하는 건 똑같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우리 이해하는 코드가 다르니까. 기호가 다르니까. 그게 막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접하고 보고 따라하고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요. 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코드가 우리 안에 DNA가 있어요. 있는데 이 죄 때문에 그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들으려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예.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뭐예요. 큐티가 안 되는 건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고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가짐. 그 자세. 예. 거기서부터 이제 큐티의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있었어요. 솔로몬이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 형님들이 얼마나 창창해요. 자기는 서자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왕에 앉히신 거예요. 정적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그 처음 이제 왕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있죠. 뭘 구하죠. 예.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큐티도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본문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옛날 성경에 이 지혜를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번에 개혁 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자 왕상 3장 9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요. 내가 정말로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이 지혜의 근본은요. 뭐예요.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 청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그랬을 때 제가 딱 친 게 옛날에는요. 3장 9절에서 눈이 확 갔는데 그 다음에 3장 10절을 꼭 보셔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스님이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이요. 마음. 마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진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으려는 마음. 주님 내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큐티 감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우리 성도님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셔야죠. 그럼 들으려고 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아들이 대학에 또 이렇게 입시를 치르는데 남편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셔야죠. 듣는 마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다윗이죠. 내 마음의 합한 자로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성경에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경님도 있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의 장점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라도. 하나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로다 그랬으니까 도대체 어떤 태도가 합한 건지는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죠. 그랬을 때 다윗에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아침마다 하는 다윗이 있었죠. 10편 143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하소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의로의 함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막 이단 같고 좀 어디 막 삼기도 하고 막 기도내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미 다윗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큐티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듣는다는 게 뭘까? 듣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듣는 걸까? 예.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를 읽어보고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요. 성경 통독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강노는 들어가면 그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듣는다는 게 진짜. 요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예.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강건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완성된 이 캐논. 정경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담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 모세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항상 왕 옆에 두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하고 여자하고 이런 것들 옆에 많이 두지 말고 옆에 항상 뭘 두냐고. 이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라고 했었어요. 왕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침대 옆에는 항상 그때 율법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을까? 율법책을 읽었을 것 같아요. 예. 모세우경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거예요. 왜? 왜? 내가 의지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예.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의뢰함입니다. 왜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예.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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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어떡해요? 죽게해 드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내 영혼을 죽게 해드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요. 엄청난 bazısı의 이 신앙고밖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이예요. 생명. 내가 내 영혼을 죽게 해드린다는 것은 뭐리면요. 주님, 내가 정말로 아침으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게 살기로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상호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있고 내게 없는 거 이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이게 아니고 다윗은 뭐예요?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림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참 큐티 하나로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원래는 집사님이셨잖아요.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이 책을 쓰시면서 큐티 사역자로 이렇게 부각되시면서 지금 교회 이름도 비슷해요. 우리하고. 우리 분당 우리 교회고 이 목사님 교회는 우리들 교회예요. 우리들 교회.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들 교회가 저기 휘문구점 여기 다 좀 비슷해요. 우리는 비슷한가 봐. 여기도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이제 여기 정자동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여기 저쪽 뭐죠? 판교 쪽에 이제 교회 건축하고 있던데요. 근데 이분이 딴 거 딴 게 아니라 하여튼 큐티 하나 가지고 같은 목회에 성공하신 대단한, 하여튼 특이하신 분이죠. 큐티로 정말로 인생이 바뀌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분이요. 원래 또 되게 겁상하신 분이세요. 원래 대학 때 이렇게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또 서울대 기학과를 나왔으니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엘리트면서 또 얼마나 그 그렇잖아요. 집안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결혼도. 어떻게 잘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또 어떤 사회적인 레벨이 있으니까 남편을 만나는데 의사 의사집에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또 장노님 가문에 이렇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편하려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잘 살려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편을 장노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교회도 안 나가. 주일도 없어요. 그리고 집은 장노님 집안이지만 이 집이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장노가 하나의 타이틀이 돼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허세와 어떤 이런 분위기의 그런 집안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집안. 거기 시집을 해가지고 주일날 딱 예배 한 번 들고 나면 교회도 못 가. 다락방도 못 가. 아무것도 못하고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시집살이. 또 이전에는 막 피아노 연주회도 하고 강의도 나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 시켜. 안 시켜. 왜? 집도 뭐 돈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갇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막 시집살이며 하다 보니까 완전 도르시게 떠나는 거예요. 도르시게. 그러면서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이게 삶은 삶은 이게 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남편이 갑자기 죽죠. 그리고 완전 과부되죠. 그리고 애는 막 대학교 떨어지죠. 하여튼 인생의 품파를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 주일날 가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뭔가 교재도 없고 나눔도 없잖아요.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던져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성경 매일 성경. 큐티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매일 성경 갖고 큐티라는 걸 해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책 중에 나와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1981년 말에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나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제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터득하신 거예요. 큐티를 가르쳐준 것도 없었고 그냥 큐티를 하면서 그래야 저는 큐티를 통해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자유롭게 구형 예배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게 중요해요.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해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것이 되게 해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고 아는 말씀 말고요.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내 가슴을 치고 생각을 치고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나서는 제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과부들 재수생들 모아가지고 큐티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들 교회가 되고 이분이 아주 목사님이 되시고 근데 이 책 중에 이분이 하시는 큐티를 왜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 이게 제 마음으로 확 닿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살기 위해서 큐티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큐티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제작 훈련 숙제 내려고 하기 위해서 큐티한 게 아니고요. 그냥 큐티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래서 큐티 한번 시작해 본 게 아니고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을 죽게 드리미니이다. 다시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아침에 날아가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는 왜요? 사방에 우겨싸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공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제도 한 집사님 요즘 너무나 우울증이 많아요. 그죠? 이분은 족증 우울증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결국은 못 찾아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해가지고 어제 가가지고 만나 뵈면서 근데 그분이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보금이 없는 거예요. 보금이.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지만 보금이 없는 거예요. 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핵심이 그거였어요. 집사님. 살기 위해서 말씀 그냥 그냥 말씀이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그거거든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죠.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림이니이다. 살기 위해 큐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2010년도에 제가 2009년 12월 18일 날 학교에서 딱 제가 3년 유학생활에 공부 마치고 여기 참 긴 스토리가 있어요.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 큐티반에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단위 목사님하고 만나게 된 그런 스토리는요. 간증인데요. 하여튼 그거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지금 시간이고 다음에 한번 오세요. 말씀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아무튼 와가지고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막 정신없이만 바쁘게 사역을 했는데 딱 구글 들어가니까 제가 탈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방을 다니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가 없느냐. 제가 이제 이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는 청소년 사역만을 하다가 그러니까 애들 문제는 뻔하거든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부모 문제 그 다음에 성적 문제 그리고 자기 친구 문제 이 세 가지예요. 이 범죽은 부모 문제 그 다음에 친구 문제 성적 문제 이거 아니면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와 보이거든요. 이거 스토리가요. 이건 무무진이에요. 완전히 레퍼토리가 뭐 어쩌지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신방 가면은요. 창피한 얘기지만 막 가슴에 팍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일을 보도 듣도 겨우 놓을 텐데 막 그거를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은 무슨 답을 원하셨잖아요. 난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고 경험도 안 해봤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너무나 그러니까 신방 가려면 막 가슴이 막 그냥 얼마 제가 또 소심합니까 막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존조사님은 또 계시지. 그러니까 뭔가 또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구워요. 그렇게 힘들 때요. 근데 가만히 제 삶을 보았죠. 반대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게 있더라고요. 바쁘다 보니까요. 유학 3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안 되지. 뭐 머리도 딸리지. 그래가지고 붙들게 정말 큐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3년 내내 빠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고이 모셔놓은 게 이 유학생활했던 기간 동안 했던 큐티집이에요. 거기는 제 막 일기같이 아닌 큐티를 썼거든요. 거기에 내가 힘들었던 거 하나의 은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나 그 순간들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목사지만 생피한 얘기지만 큐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9월달 이래서 내가 도전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내가 붙은 게 뭐냐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으면 큐티를 붙잡아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큐티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신방 가서도요. 내가 뭘 답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아침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그냥 나눴어요. 나눴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나누고 나누고 나는 그냥 하나의 통로같이 그냥 말씀을 흘려보냈을 뿐인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내가 뭘 찾아가지고 막 주려고 하고 내가 답을 주려고 막 그때는 막 너무 막 그냥 부담되고 힘들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거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난 그냥 통로 중간 역할 이분도 큐티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보고 말씀을 볼 수 있게끔 통로 역할을 하니까 놀란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살더라고요.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반응을 보면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집에 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살기 위해 큐티를 시작한 거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살고 성도님도 살고 그때부터 신방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니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 꼭 살기 위해서 큐티하시길 바랍니다. 큐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큐티는요. 여러분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이 생각과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큐티는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막 그냥 찾으려고 하고 막 뭘 막 그냥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여러분 처음 큐티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허위 없어요. 바빠가지고 내가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핵심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있어야 돼요. 뭘까요? 그죠?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우리가 많이 무슨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하나님을 많이 막 우리가 그 성경을 막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건 나중 문제예요. 오늘날 사단이요. 가장 우리를 공격한 여러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뺏어가야 돼요.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들을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 20분 아니면 15분 시간이 되면 30분 그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퀴즈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출입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백성 만든 거예요. 네 백성 네 백성 네 백성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네 백성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해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성망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이렇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해가지고 그럼 자세한 한 마루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출입국기가 바로 그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중간쯤에 특히 더 자세하게는 래위기고 래위기의 그 매뉴얼이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출입국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날로 말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출입국기 29장에 그 예배가 나와 있어요. 예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뭘 드리나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뭘 드리나 여러분 눈을 한번 잘 보시면서 뭘 하나님께 드리나를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재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자 뭘 드려요?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어때요? 저녁때에 드릴 치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에바가 단위예요. 그 다음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 흰도 단위예요. 단위 더하고 또 전제 전제가 이 포도주를 드리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로 어떻게 해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치며 한 어린 양은 언제요?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 소재는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재예요. 소재와 전제는 뭐라고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우와의 화재 화재가 불로 태우는 게 화재예요. 화재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우와 앞 회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하나 이렇게 드리나요? 뭐를? 어린 양 어린 양 드리죠. 또 밀가루 드리죠. 또 기름 드리죠. 또 포도주를 드리죠. 또 소재 복식들 드리죠. 또 있어요? 예 드리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것들을 드리면 하나에게 제사가 되나요? 이것이 있어야지 제사가 돼요.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이 빠지면 제사가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죠. 시간 여기서 계속 방법되는 걸 보세요. 내가 제자님의 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자 어린 양 두 마리를 언제? 아침에 그리고 언제? 저녁에 예 아침에 저녁에 매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늘 예 드리라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린 양 준비되어 있고요 아무리 우리 집에 막 그냥 그 곡식이 막 찬 걸 쌓여 있고요 아무리 내가 모든 준비가 다 있어도 뭐 안 내면 시간 안 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큐티집 사고요. 아무리 오늘 여러분이 와가지고 막 제가 아니래도 누가 이찬순 담임 목사님의 열 강의 막 그런 큐티 강의를 들어도요. 여러분이 뭐 안 내면요. 시간 안 내면 내일 시간 안 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큐티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강의 듣고요. 내일 집에 가면 큐티 안 하시는 분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큐티는 이렇게 와가지고 막 강의는 막 뒤따들었지만 안 하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중요한 게요. 이 시간이 제일 시간을 먼저 내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셔야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 큐티 큐티집이 나온 거든요. 여러분이 메일 성경이 있잖아요. 메일 성경이 나온 거는 이 큐티집이 왜 나왔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 성경과 큐티 하시면 돼요. 성경과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분량이 딱딱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야. 오늘 해야 할 분량들이. 근데 큐티집은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분량들을 딱딱딱 이렇게 조제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좋은 거는 그 메일 성경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 왼쪽에는 이 해설 해설이라기보다는 이 편집자들이 먼저 묵상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적어져 있는 묵상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왼쪽에 있는 설명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걸 꼼꼼히 읽다 보면 그걸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왼쪽 편은 보지 말아라 그런데 아니에요. 꼼꼼히 다 읽으세요. 꼼꼼히 여러분 한 1년만 꼼꼼히 읽으시면 그걸 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누가 큐티를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이 큐티집을 너무나 잘 활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꾸준히 잘 봐도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어요. 매일 성경이 6년이면요. 신약을 4번인가요? 그리고 구약은 2번인가 1번인가 읽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독도 하시지만 큐티가 좋은 거든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그 다락방에서 에스겔을 목상했잖아요. 사실 에스겔을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목사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또 큐티를 하다 보니까 에스겔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직 에스겔 뒷부분이 남아있어요. 33장까지만 읽었거든요. 뒷부분은 올해 읽을 거예요. 올해 읽을 건데 특별히 여러분 올해 참 제가 기대가 되는 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매일 성경 이 표를 보면 이렇게 1년 컬이라고 해야 되나 순서가 있어요. 올해 묵상할 본문들이 있는데 저는 올해 이 매일 성경 이 본문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특별히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올해의 본문 12월이 기대어요. 12월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해요. 요한계시록 하도 이 단위 너무나 많고 이 단위 갖고 장안치는 게 요한계시록 에스겔 이런 묵시록이거든요. 다니엘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적으로도 같이 이제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묵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큐티만 꾸준히 해도 성경에 대한 지식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체득이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맛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큐티란 큐티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정리 매번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리가 정의가 이렇게 바뀌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저도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버전 이번에 큐티란 뭐지인가 좀 바뀌었는데 뭐냐면 큐티는요. 이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읽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방법 하나님이 요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글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읽고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 묵상함으로 묵상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깨달아. 깨달아. 그럼 중요한 게 그것을 그냥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듣고 깨닫는 것을 끝나면 성경 공부로 끝날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많은 거죠. 그런데 큐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어떻게 해요? 적용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막 보아서 아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뭐예요? 교제이고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 이렇게 일하신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임 목사님 그런 말 논증과 간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요 논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요 지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단임을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기 옆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 그럴 때 그게 왜 틀렸는지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식이 필요해. 논증이에요. 근데 그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 사람들을 아무리 그렇게 논증을 해도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무엇?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산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는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이고 삭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퍼포먼스로 보여줍니다. 내가 아침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요. 읽는다만.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해요. 묵상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걸 또 내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움직일 건데 그리고 이렇게 나의 삶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나아가는데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큐티가 어디서 끝나느냐 책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식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큐티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은혜 주셨다. 좋은 말씀 주셨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건 큐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재까지 될 수 있어요. 교재까지 있는데 사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데이트해 보셨죠? 데이트라는 게 그냥 만나가지고 차만 마신다고 그게 다 데이트예요. 같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보러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큐티를 내가 정말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요. 제가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샘플도 하나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많은 걸 적어놓은 많은 게 필요 없어요.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만. 하나만.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만 붙들세요. 하나만.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삶으로. 삶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생각하면서 신방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지만 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죠. 말씀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죠. 이게 큐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만드시는데 많은 거 붙잡지 말고 어떤 단어든지 어떤 절이든지 하나만 붙잡고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게 쌓이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이 글로 표현하는 게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만났지? 고난 속에서 나도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큐티 강의에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큐티의 생명은요. 여러분 이게 묵상에 있는데 묵상 묵상이 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읽는 것으로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한 가지 정말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묵상은요. 오늘 내게 해주신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액션이 있는데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질문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대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 그래야 교제죠. 그래야 교제죠. 자꾸 물으셔야 되고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냐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쉽게 말하면요. 이찬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제가 이찬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박유한 목사 나에게 세례를 좀 줘. 내가 목사님 머리를 꾹 눌러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는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죄사함의 세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냐고요. 그걸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잘하시려면요. 이건 하나의 팁 이게 중요한 게 해보니까 이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쓱쓱쓱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큐티는 그래서 여러분 처음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새로워. 저같이 막 할아버지부터 막 그냥 신앙이 그런지만 익숙한 거예요. 그냥 다 익숙해요. 그냥 다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전혀 백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들은 자꾸 묻잖아요. 애들은 자꾸 묻죠.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성령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들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기정을 해고 맞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 아이덴티티 성령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은요. 능력 행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아이덴티는 뭐예요? 이수님이 말씀하자 요한고금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의보호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준대요?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헬퍼예요. 헬퍼 성령님의 아이덴티티는 헬퍼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돕는 분이에요. 분 분인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메인 사역이 뭐냐? 그거는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누가 말한 걸까요? 예수님이 말한 그 모든 것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 내가 하려면 하면 안 돼요. 들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뭐냐면은요 그 접근이 이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예요. 큐티의 주도권은요 성령님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냐고요. 성령의 이 주도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뭘 갖고 장난치냐.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이상한 생각 그러니까 결국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 나는 우울해.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문제가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얻게만 열등감을 갖게만 이게 다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당하시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윤지영 고사님 다윗이 넘어졌던 것도요. 첫 번째는 그냥 봤거든요. 발세바를 봤거든요. 벌거벗은 뭔가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죠. 절자가 누굴까? 그러면서 음욕을 품게 되고 생각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단속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생각 단속을 뭐로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것을 내 머릿속에 놓고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의 원리예요. 큐티의 원리.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잡으시고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근데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또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완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이 생겨요. 깨달음이.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은요.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그래서 적용이란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경험되어진 말씀만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다 까먹어요. 다 지나가. 여러분 지난주에 단임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본문 기억하세요? 그분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끝난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제목도 생각 안 나실걸요? 본문이 어딘지도 생각 안 나실걸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경험되어진 말씀만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되어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는 거죠. 나의 삶을 조명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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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는 거죠. 빌리포세 보면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결론이에요. 빌리포세 결론인데 뭘 말하고 있느냐 시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뭐하래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기 나와있는 이 모든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것들을 뭐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되느냐? 아니죠?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구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 행하라 하나라도 행하라 왜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함께 해주세요 항상 말로는 해요. 근데 그게 뭐가 함께 해주시는 거냐고요?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적용. 그래서 큐티는요. 책상에서 하고 한 가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뭐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걸 붙들고 기억하면서 하루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 말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순서 순서 순서는요. 이거는 처음 큐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안 지키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폼을 하시면 되는데 이 한 내용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전하된 내용을 다 정리해서 폼을 만들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준비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준비기도를 해야 될까요? 큐티의 주조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정말 주의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걸 준비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기도하시고 퓨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읽는 거죠. 읽는 것은 왜 읽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지? 도대체 오늘 본문의 이 중심 내용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중심 내용이 뭔지 그것이 파악될 때까지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까지라도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될 때까지 읽으세요. 읽으시고 나서 읽으시면서 한번 저는 이렇게요. 저야 많이 익숙해서 한번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죠. 그러면 한번 쭉 읽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왼편을 읽어요. 왼편에 묵상되어 있는 걸 읽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활용하세요. 때로는 생각이라는 것이 말씀만으로도 내게 임하기도 하지만 옆에 누군가가 먼저 묵상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읽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닫아놓지 마시고 다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다 열어놓으세요. 그걸 읽으시고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또 이렇게 또 묵상을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본문을 또 한번 읽어요. 읽다 보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돼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래서 큐티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들이 그때 이제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성경을 읽었죠? 그 중심대형 파악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심대형 파악하는 게 한 번 읽고 그 왼편에 있는 해설까지도 읽고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하게 들어가면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세 가지. 질문하기 생각하기 붙잡기예요. 근데 순서가 조금 더 바뀌었다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한 말씀을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도 하시고 그걸 갖고 이제 생각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실 때는요. 두 가지 질문이 너무나 좋아요. 이거는 이제 매일 성경의 방법에서 따온 건데 두 가지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하실 때 내가 어떤 한 말씀 붙잡았어요?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뭔가?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게 주시는 교훈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고쳐야 될 건 뭘까? 내가 정말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질문해 보면 거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노트라는 건 뭐냐면 세 가지 분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되신다면 적는 훈련까지 하시면 여러분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기록이 남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일지가 적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큐티 샘플로 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어제 이건 다 공개... 이거 어제 제가 큐티를 한 게 보문이에요. 어제. 여러분 어제 보문 보셨어요? 제가 직접 큐티를 한... 제가 이제 큐티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스캔을 받아서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제 보문 어제 보문 어제 보문 큐티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옆면이 되시나 또 많이 계시네. 그분들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어제 보문은 누가 보면 3장 1절부터 17절이었거든요. 그럼 큐티를 아침에 딱 폈어요. 그때는 하얗겠죠? 하얗죠? 하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 1절부터 17절까지는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쭉 읽으세요.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가 감이 잡힐 때까지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큐티책이 너무나 친절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은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옆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일 성경에서 보면 여기 맨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이 본문의 이 중심 내용을 유역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번 읽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가 머릿속에 잡히면 한 번 읽어도 돼요. 한 번만 읽어도 돼요. 읽고 그 내용과 옆에 있는 이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때로는 큐티를 할 때 있잖아요. 완전 내가 보금이 돼가지고 본문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맥락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오늘 막 무슨 딴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딴 계약을. 그러니까 딴 거 관련된 막 본문이 안 나오나 막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큐티고 그래서 지금 본문이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문을 한 번 쭉 읽으시고 나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잡히시면 비교하시고 그래도 몰라. 그럼 이거 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본문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구나. 드디어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이런 사역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한 번에 딱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딱 말씀이 딱 잡히는 본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그래도 몽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이 해설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은 어떤 자극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어떤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그러면 옆에 있는 것들을 잘 저는요.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사실은 제가 빨간색 칠한 게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요. 어제는 세 가지를 제가 붙들었어요. 세 가지. 하나만 붙으셔도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에게 세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세 가지를 붙들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언제 그 몇 절이죠? 2절인가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자자랑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여서 사가래 하드 요원에게 임한지라 그랬는데 어제는 제가 색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가 참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1절 2절을 봤어요. 해설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좋은 적용꼬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와있냐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자들과 권력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원에게 임했습니다. 빈들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옆에 있는 또 묵상을 보니까 빈들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긴 임했는데 어디에 세례요원이 있을 때 말씀이 임했다고요? 빈들이라는 단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 도대체 빈들이 어떤 곳인가 이게 묵상이죠. 생각을 하는 거죠. 빈들이 어떤 곳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빈들에 가요? 아니죠. 사람들은 화려한 것 좋은 곳에 가잖아요. 그런데 빈들에서 세례요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조용한 곳 고독하지만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 빈들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이 옆에 있는 해설이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잘 활용하세요. 잘 활용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적용거리를 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빈들 해설을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랄을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 내가 12절을 내가 딱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큐티 샘플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 주의기를 예비하다 딱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적으시는 거예요. 적으시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핸드업 드린 거 있죠? 이거 보세요. 나눠드린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주의기를 예비하다 이걸 보시고 도전은 뭐냐면 도전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붙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큐티 노트를 적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도전에는요. 내가 붙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2절 제가 적었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상하려는 요한에게 이만지라 그랬잖아요. 적고 나서 도전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빈들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빈들 고용한 조용한 곳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 2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2절의 본문의 의미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하고 요란한 정치 종교지자라 있는 곳에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조용한 곳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죠.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생각한 거예요. 고독한 곳이고 조용한 곳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곳이에요. 독대할 수 있는 곳이에요. 분주한 사역 소음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성을 줄일 수 있는 빈들이 어때요? 내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나온 이게 메시지죠. 메시지. 이게 도전이에요.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상황은 뭐냐면요. 상황. 상황은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나에겐 지금 빈들이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 그런 장소가 나에게는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도 세례 요한천 빈들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빈들은 어떻게 가기 싫은 곳이다.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들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새벽을 기대며 잠에서 깨어났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아침 목상의 시간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조용한 이 시간 잔전히 생명의 삶 음악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만나려주셨다. 만나가 내리는 곳 예수님이 오천명을 먹이셨던 곳 그곳이 바로 빈들이다. 내게 이 빈들이 필요하다. 이 빈들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 빈들을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이 빈들을 지금 잘 누리고 있나 어쩌나 나의 상황으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조명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살펴보고 하는 게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변화 변화는 뭐냐 오늘 그럼 나의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게 바로 변화예요. 변화 변화에는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그게 뭐냐면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요? 그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액션이 들어가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한 건 그거죠. 변화 제가 세 가지 어제 본문 중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하루의 삶을 빈들을 지키기 위한 삶의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빈들을 지키려면 참 이게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곤하고 하면 그 빈들이 그냥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일찍 짜야 돼요. 저도 2시 반이 됐지만 그래도 오늘 6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찍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큐티를 하고 왔지만 그러니까 내가 느끼게 되면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일찍 짜야 되는 거고 그런 구체적인 액션들 적용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틀이에요. 이틀. 도전 상황 변화 이해되세요? 도전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꽉 붙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붙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그 붙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의 상황으로 비춰보는 거죠. 문제가 있나 없나 상황 변화는 뭐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적용 그래서 순서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죠? 읽으면서 중심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묵상에 적용을 하냐면 묵상과 적용이 같이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큐티를 하다 보면 이게 막 구분 옛날에는요. 묵상하기 적용하기를 막 구분했거든요. 그런데 큐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요. 어떨 때는 한 번에 적용이 나올 수도 있고 핫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의 메시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상황을 한 번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해보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트가 바로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과정을 여기까지의 과정을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면요. 이건 생각은요. 그냥 이렇게 날라가버려요. 휘발성이 있어요. 이거를 기록해놔야지 어떻게 해요? 훨씬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을 잘 이용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몇 명의 집사인데 페이스북 하시면 저 그렇게 말씀 나누기도 하는데 왜 페이스북을 하냐면 그거는요.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해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적용하고 메시지만 그럼 수시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 개발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수첩을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큐티집을 항상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여러분의 방법. 기억하려고.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기억과 실천. 기억되지 않은 말씀은요. 여러분 내 말씀이 안 돼요. 그거를 기억하고서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이제 나한테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큐티하고 싶어지세요? 진짜로? 그래야 되는데? 제발 그러셔서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생명 생명의 설명이죠.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큐티집이 크게 평신도들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쓰는 게 이 매일 성경.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매일 성경의 구조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문이 있고 그 옆에는 이게요. 해설이라기보다는 묵상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막 여기 1절, 2절 돼 있고 여기 7절, 9절 돼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돼 있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편집자는 7절, 9절을 가지고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이 좋은 것은 내가 묵상한 것과 그리고 이 편집자들이 해놓은 묵상을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고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순 아시죠? 순이 있는데 순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순이거든요. 순은요. 옆에 마찬가지 편집은 똑같아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요. 이건 표준 세 번역이에요. 세 번역. 표준 세 번역. 조금 말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개혁 개정보다 새 번역이니까 새롭게 번역했으니까 그래서 좀 말이 조금 쉬워요. 쉬울 수 있어요. 표준 세 번역으로 되어 있고 옆에 가요. 얘는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묵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편집자로 뽑아가지고 여기 보면 나와있죠. 순도 마찬가지 여기는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뭔지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 성경 이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묵상이 아니고요. 뭐냐면 이 본문에 대한 배경과 설명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본문 한번 읽고요. 이걸 바로 그냥 읽으셔도 돼요. 바로 한번 읽고 아니면 이거 먼저 읽고 본문 읽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드시죠?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순에서도 두 가지 샘플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묵상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맨 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 큐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걸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질문할지 모르잖아요. 그 옆에 밑에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묵상을 해놓은 거예요. 샘플로 두 개만 있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대부분이 쓰는 묵상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순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만 샘플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는 경우에 딱 두 가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큐티 하시는 분들은 순이 편할 수 있어요. 제 와이프는 순으로 해요. 순 저는 매일 성경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순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묵상을 보겠다 하시면 그냥 매일 성경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묵상 익숙하신 분들이 또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매일 성경에서 나오니까 역번대조라는 게 있어요. 역번대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묵상이 없어요. 이건 성경 본문만 나와 있어요. 본문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형식은 똑같아요. 본문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중심내용이 뭔지는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뭐냐면요. 왜 중심내용은 다 이렇게 해놓냐면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보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본문을 가지고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본문들을 막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갈급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있죠. 이 옆본대조에 있어도 묵상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중심내용은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고. 그래서 옆본대조는 여기가 뭐냐면 이게 개혁개정 개혁개정 본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표준 세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부터 영어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 영어가 NIV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NIV보다 조금 더 쉬운 메시지 성경이 옆에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번역이 그래서 중요한데 똑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개혁개정에서 로마서를 보면 육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육체 육체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네? 육체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중립적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육체가요 영과 비교할 때는 나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의 본성 뭐예요? 간음 살인 이런 거를 의미할 때는 나쁜 의미죠. 그렇지만 육체 몸 몸이란 뜻을 가지고 말할 때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개정에는요 육체 이렇게 원형은 원어가 원어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원어가 그거예요. Saks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면 맥락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죄된 본성이 될 수 있고 바디가 될 수도 있고 몸이 될 수도 있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근데 이런 영어 성경은요 NIV는 그거를 구분해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명확한 의미가 안 들어올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메시지는 그걸 더 풀어놨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단점들은 있어요. 좀 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신학 내가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단어들이 그 신학에 따라서 신학자의 중간으로 해석이 되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이해 되시죠? 옛날에 우리가 광주 옛날에 막 사태 뭐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역사가 이거를 폭도로 보고 그렇게 해석할 때는 사태였어요. 그런데 이거 민주화가 되면서 뭐가 돼요? 민주화 항쟁이 되죠.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자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신학적인 관점인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런 역본대조가 있거든요. 이건 너무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순 아니면 메일 성경 이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거의 마무리인데요. 거기 보면 오늘 핸드아웃 나눠드린 거 핸드아웃을 보면 거기 있는 거 한번 또 여러분 여기서 안 읽으면 집에 안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서 제가 좀 일찍 마셔드릴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런 순서로 말씀 목상을 하시고 나서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꼭 아침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정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붙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확보하셔서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목상에 여러분 진짜 주교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큐티집은 여러분 도와주는 보조 자료예요. 이걸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절씩 읽고 뭐예요? 뜻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거 그 생각할 때는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읽으시는 거죠. 그리고 묵상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하신 일 사역 성품들을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성격이시구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내게 주는 교훈은요 거기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주의할 것 피할 것 또 명령 내가 본받아야 이런 것들을 주로 보면서 성경을 묵상에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묵상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럼 그걸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은요 단순히 교훈을 잡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깨달은 것을 내 의식이나 가치관에 어떻게 해요? 전환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실천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적용의 첫 번째는요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생각 구체적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삶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식으로 질문하라고 했죠? 하다 보면은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문을 만들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그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 그거 자체가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상하시고 마무리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고 오늘 깨달은 말씀 적용한 말씀들을 사회에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기도를 하시면 큐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예.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거를요 나눠보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다락방 같은 데 가가지고 나누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오늘 5절 갖고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은 본문에서 어떤 집사님은 10절 갖고 은혜를 받았고 하면서 나누면 본문을 더 풍성하게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부부가 있으시면 부부와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요즘 너무나 좋은 게요. 제 딸이 이제 유년부에 올라와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주1학교도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유아부 유치부 저희 아들이 4살 지금 5살이네요. 5살인데 얘는 아직 유아부죠. 거기서 큐티를 하는데 본문은 좀 달라요. 이 아들도 큐티 우리 집에 제일 큐티를 좋아하는 애가 이 꼬마예요. 하여튼 큐티 안 하면 잠을 못 자오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8살 이제 유년부에 가니까 뭔가 좀 본문이 똑같아진 거예요. 본문이 저하고 아내하고 애하고 본문이 똑같아졌어요. 근데 저항형 큐티집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요. 더 은혜가 돼.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큐티 하신 분들도 있어요. 좋아요. 쉬워서. 근데 애들 큐티는 명확하게 포인트 하나를 딱 짚어 주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너무 내가 먼저 큐티를 하고 애하고 같이 하니까 대화도 되고요. 내가 이를 또 가르칠 수도 있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족이 부부가 하면 더 좋죠. 그러면 대화가 또 되잖아요. 그런 큐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더 좋은 거 제가 꿈꾸는 거는 우리 정지영 학생들 계시지만 나중에 우리 가정예배를요. 온 가족이 이렇게 같이 큐티를 해보는 거예요. 큐티를 한 걸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는 뭘 느꼈는지 또 중학교 아이는 본문이 똑같으니까 이게 큰 장점이에요. 본문이 똑같으니까 걔 생각에는 뭘 느꼈는지 그걸 물어보고 같이 나눠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큐티가 주는 유익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삶의 안내와 지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편 25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온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이로다.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할 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큐티 유익이 많지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본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편 25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를 바라보는 내 발을 그물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여러분 집에 가세요. 꼭 10편 25편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큐티 강의를 하면서 이 10편 25편을 항상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다윗이 큐티를 말씀 목상을 하면서 경험했던 간증이 거기에 나와요.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어때요? 그 위기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다윗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죠. 바울이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거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여 참된 것이 뭐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하는 거겠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 그는 머리니 곧 뭐예요? 그리스도와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 예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회복하고 싶은 그 기대가 그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거님들이요 이 말씀 목성을 통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신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자를 정말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리 제가 강의를 이렇게 뭐 잘하고 뭐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이 큐티를 안 하면 여러분은 나쁜 사람 그죠? 예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오늘 큐티 안 하시면 오늘 보면 꼭 집에 가서 꼭 한번 큐티 하시고요. 내일부터 여러분 꼭 큐티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개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 큐티는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하고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큐티를 더 자세히 한번 알고 싶다 하시면요. 3월 달에 이제 신화 강좌가 많이 개설될 거예요. 그중에 큐티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큐티가요. 월요일 날 하게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하게 될 거거든요. 오전반은 그 다음에 직장에 있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오후에 3시 반에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큐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책이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누가 보금이 지금 되었죠. 그래서 큐티 공개 강좌가 또 있어요. 공개 강좌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누가 보금을 한번 훑어드리려고 해요. 그걸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주부의 광고 나가면 그런 강좌에 오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큐티를 이렇게 세분에서 보는 본문을 이렇게 세분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이렇게 쭉 본문이 이런 맥락이구나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를 또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공개 강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보고 오셔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부탁드린 여러분이 큐티 사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일 힘든 사역이요.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사역이 제일 힘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운동이 중요하지만 운동 안 하잖아요. 아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려 읽는 거 중요한지 아는데 안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농담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이 성경책에 이 지퍼 달린 걸 다 뜯어버렸으니까요. 지금 이거 잠그고 나서 안 펴요. 이거 안 해요. 저는 그냥 항상 열고 다니잖아요. 어디서든지 성경이 펴지게. 누가 이 지퍼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옛날에 성경에서 짚어버렸던 성경책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큐티 꼭 잘 할 수 있으면 도움이 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분들 정말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냐 하시고 이렇게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강의를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뷰오키는 많은 것을 전했지만 그 다음 이 가운데 정말 한 가지는 꼭 생각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 큐티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속에 신규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